이걸 현금처럼 쓰기 아깝다, 좀 작은 돈이긴 하지만 이걸 또 불리는 투자처럼도 활용할 수가 있나요? 네, 맞아요. 우리가 은행에서 발급한 그런 신용카드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연계되어 있는 은행에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현금처럼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요.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의 은행을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. 신한카드, 신한은행에서 만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IRP 계좌로 입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최소 1만 포인트부터 1천 포인트 단위로 설정을 해서 내가 미리 설정해둔 금액이 쌓였다. 그러면 자동으로 IRP 계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포인트를 계좌 이체할 이런 거 필요 없이 설정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? 맞습니다.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만든 하나카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금 투자까지 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하나 머니 포인트가 쌓였습니다. 그러면 쌓인 포인트를 가지고 금 투자를 하는 건데 100포인트 단위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시세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도 체크를 하면서 금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. 금까지? 참 그러니까 포인트를 몰랐던 세상이 나오는 거네요. 연말입니다. 이 포인트로 기부도 가능합니까? 맞아요. 이 포인트를 꼭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. 좋은 일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. 카드사의 앱을 활용해서 바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카드 포인트 기부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중개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다양한 우리가 기부처에 나는 이곳에 기부를 원한다 선택해서 갖고 있는 포인트를 기부하실 수도 있고 이 포인트를 기부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람도 챙기고 우리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챙기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묵혀놨던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부하는 게 선뜻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Friendsatz Wheeler 아멘 Abone 김 Champ gam collaborated 임 2010 notice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